롤락 윈도우 신제품 창문 잠겨내십니다. 첫번째 설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뒷면에 양면 테이프만 떼서 창문에 붙이면 됩니다. 두번째 사용방법은 창문을 열면 일정거리 15cm 에서 딱 오십니다. 세번째 문을 완전히 열때를 보겠습니다. 제품 가운데 스티퍼를 누르고 눈만 열어주면 됩니다. 요게 스티퍼데스입니다. 모짜렐라 병고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안전고리를 꽂으면 창을 최소로 밖에 열수 없습니다. 안전고리를 꺼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